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자기는 노후생활비가 충분하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서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액으로 투자한다면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는 가입하고 싶다. 가입한 사람도 있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뇌구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로 다퉁하게 짝이 없는데요.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노후생활비 충당이 충분하니까 자기는 노후에 편하게 놀면서요.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서 매월 나오는 주택연금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주택연금이 자기가 평상시에 젊어서부터 부어서 받게 되는 연금인지 알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주택연금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죽을 때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복리 이자의 놀라운 마술수료를 자기는 죽기 전에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사람 보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출 받아서 적금을 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대출을 받아서 적금을 넣는 격이네요.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출이자가 6%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금이자가 3%라고 한다면 적금을 넣으면 3% 다 받지 못합니다. 1.6% 정도밖에 절반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다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4%밖에 안 되는데 6%라고 하는 것은요. 대출이자는요. 매달 돈을 내기 때문에 한 6.45% 되거든요. 연단이. 6.45% 내고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4% 얻는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한 제목인데요. 허튼 소리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주택연금 가입해서 주택연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고금리, 월복리 이자보다도요. 주택연금에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 월복리 이자가 현재 5.0%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6% 가까이 됐거든요. 엄청납니다. 월복리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2% 미만일 때는 그다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1.5%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상 된다. 3%다. 그러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4%, 5%, 6%다. 이건 더더욱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요. 36년 동안 10억 받았을 때 이 금리대로 한다면요. 이자는 10억이 아니고요. 20배명 내야 됩니다. 120세라면요. 10억 받고요. 가령 10억 받고서 무려 50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또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복리 이자를 물면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요. 세후 투자, 연봉리 5%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연봉리 5% 대비 월복리 5%가 5% 월복리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 연봉리 5% 투자한다는 것은요. 세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전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한다 손치더라도 그 월복리, 연봉리 5% 월복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12억 원짜리 가지고서 주택연금 가입하면 65세 정액종신형으로 매월 288만 2천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만 받고 투자한다고 볼까요? 10년 120개월. 그렇다면요. 세후 연봉리 5%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기시 원금은 3억 4천 5백 8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1억 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월복리 이자로 내야 되는 것은요. 원금 3억 4천 5백 84만 원하고요. 수익은요. 그러니까 이자죠. 1억 168만 원을 내야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봉리 5%에 투자한다 손치더라도 83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후 연봉리 5% 투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꾸준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손실이 나죠. 두 번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32개월로 연봉리 5%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금은 12억 4천 5백 2만 원이고요. 수익이 어떻습니까? 21억 5천 848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월봉리 이자 부담해야 되는 것은요. 원금은 똑같고 이자 부담은요. 22억 3천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배보다 배꼽이 두 배 가까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봉리 5%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7,362만 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다 추가로 손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가격의 1.5%를 떼야 되거든요. 1,800만 원입니다. 이것까지 무조건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조건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추가 손실액은 1,800만 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1,883만 원 손실이 발생되고요. 36년 만에 9,162만 원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 5% 투자 못한다면요. 이 손실은 수십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른다면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주택연금 호픽스 금리 또한 오른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들은 지옥길을 맛보게 됩니다. 지옥길을 걷게 되고요.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연봉리 세후 5% 투자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매월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상속세마저도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세후 투자 수익률 연봉리 5%라고 하는 것은 세전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과세 대상자가 15.4%인 사람은요. 무려 연봉리로 5.91%로 10년, 36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한계세율 대상자는요. 49.5%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연봉리 9.90% 이상을 계속 내야만 세전 연봉리 5%랑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1년도 아니고요. 10년, 36년 동안에 6% 정도에서 10%까지 수익을 매년 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고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이자액은요. 끝없이 들어갑니다. 얘는 가능합니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이자율에 맞춰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이자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좀 덜 받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이자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월복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6%로 투자하다가 6% 대출 이자였다가 나중에 3%가 된다 하더라도요. 엄청난 누적된 그 이자, 원리금에 대해서 엄청난 이자 부담이 정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5%가 아니라 6%, 7%, 8%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로 생지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가입했다면 코픽스 금리 3.52%, 가상금리 0.85%, 왜 되는지도 모르는 연보중료 0.75%가 있습니다. 이거 합쳐서 총 연 5.12% 월복리로 해야 되는데 이 이자를 갚지 않아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게 됩니다. 이 폭탄 같은 이자, 월복리 이자가 가장 무섭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월복리 이자가 이 정도나 되나? 연복리 이자가 이렇게 되나? 하면서 복리의 마술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복리는 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복리는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가입 당시에는 5.12% 월복리지만 지금은 5.0% 월복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변동되겠죠. 6개월 단위로. 자, 주택가격 12억짜리 65세 정액종신형으로 매월 288만 2천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받지도 못하고요. 이자폭탄은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25년 뒤, 그러니까 89세, 90세에 죽는다면요. 연금은 8억 6천이지만 내야 되는 이자는 9억 4천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4% 오른다면 32억인데 이거 공매해서 공매손 차이 난다면 실제로 상속인이 받을 거 없습니다. 상속인이 모자라도 낼 건 없습니다만 부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진 주택가격을 고스란히 어떻습니까?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공사에 다 이자로 납부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30년 후에 사망한다면 받는 돈은 10억 정도인데 내야 되는 돈은 15억 정도가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격이 4% 상승한다면 39억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매로 받을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12억 4천 5백 받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24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죠. 주택가격이 내년 4% 상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49억 되면 공매로 40억 내외, 41, 2억 내외 이런 식으로 판매된다면 내각된다면 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받을 돈이 없냐면요. 공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어떻습니까? 1세대 1주일 때 비과세는 12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과되는 것은 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까지 낸다면 당연히 받을 돈이 없겠죠.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놀리더라고요. 120세가 어떻게 사냐고요. 왜 못 삽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살 것이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 주택연금 가입할 텐데 왜 못 삽니까? 지금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면 200세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좀 안 되게 받습니다. 연금액은. 하지만 내야 되는 이자는 95억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택가격 106, 108억입니다. 그런데 공매하고 그리고 공매손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요. 공사는 다 받지 못하겠죠. 어떻습니까? 이자 95억 다 못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95억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95억에서 70억만 받아도 땡이래요. 그냥 땡 잡은 겁니다. 공사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고닥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마치 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은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적금 넣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자율 19%에다 연체율까지 합하면 20%까지 됩니다. 이거 받아서 3% 적금에 넣는다. 3% 적금 이자는요. 연안산으로 따지면 세후 실질적인 수익은 1.6%, 1.65%밖에 안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과연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현명합니다. 다만 현재 뇌에 바이러스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가 뭘까요? 보험 및 금융 부조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기타 등등을 팔아 제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구매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금융집사라든가 아니면 절세집사, 현명한 집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현명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아물리이 훌륭하더라도 자신의 영역밖에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거 모르니까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산관리를 지원할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하죠. 요구되는 역량은 폭넓은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리션, 무엇보다도 윤리가 있어야 되겠죠. 직업윤리로 투철하고 자기 편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금융기관에 자기를 관리해주는 피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비는 여러분 피비가 아닙니다. 그 금융기관 피비죠. 금융기관에서 월급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월급 안 주거든요. 길 가다가 공원에서 큰 개가 짓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입막에 안 했냐고 하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는 안 뭡니다. 주인은 안 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먹이를 주는데 물겠습니까?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막에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월급 주는 사람 편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연봉 2, 3억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당하게 주택연금 가입해서 노후생활비는 충분하니까 주택연금 받은 돈으로 마치 자기가 연금 받은 것처럼 넣어서 연금 받은 것처럼 투자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 뱁새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현명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